26살 때부터 쌀을 안 먹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콘서트 오프닝에선 말을 타고 나와 충격을 줬죠. 바로 일본 가수 각트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1540년 출생이라고 했지만 각트는 1973년생으로 내일모레면 반백살입니다. 각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카지노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하며 만난 10살 연상의 한국인 딜러와 결혼을 했죠. 하지만 3개월 만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각트도 방송에서 시원하게 인정했죠. 카지노 일을 그만두고 밴드 말리스미젤의 활동을 하면서 생긴 사생팬들 때문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여담인데 부인은 이혼 후 프랑스로 보냈고 재혼할 때까지 각트가 돌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각트가 보컬로 활동했던 당시 일본에선 비주얼 밴드가 크게 인기를 끕니다. 지금으로선 매우 당황스럽지만 90년대엔 세계말 트렌드와 함께 큰 유행을 끌었죠. 이때 비주얼 개들은 진짜 컨셉충이라고 할 정도로 신비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인터뷰 당시 멤버들의 출신지를 모두 프랑스라고 답변하거나 멤버 중 만화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나름 의미가 있었는데 언어를 초월하여 팬들과 소통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どうして言葉を外せられないんですか? 彼は声というよりは音に全てを集中して それで結婚される方ね、中村篤さんにしても結婚される方多いんですけど マナさんの場合はどうでしょうか?来年あたり それは未来のことはまだよくわからないという感じですね 그렇게 특이한 컨셉으로 잘 활동하나 했는데 1998년 투어를 끝으로 각트가 실종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후 말리스미제르를 탈퇴합니다 이런 바탕 때문인지 각트도 신비감을 뽐냈습니다 도쿄돔 콘서트에선 말을 타고 나왔습니다 잡지 인터뷰에선 도쿄돔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아 내 라이브를 보고 공부해라 돔 사용법을 알려줄게 라고 했습니다 라이브 때마다 다른 레벨을 보였죠 집에는 스파링링이랑 철봉이 있다며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하 3층과 지상 4층의 빌딩에 산다고 합니다 햇빛 알러지가 있어 집을 지하로 팠고 모두 어둡게 해놓았다고 하죠 참고로 집에 로비가 있고 침실에는 3.5m짜리 폭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드레스룸 스케일도 엄청 커서 웬만한 샵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 방송에서 화장실 사진이 공개됐었는데 웬만한 목욕탕급이었습니다 집에는 태권도를 연습할 수 있게 도장도 만들어놨죠 사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은 각트가 실력파이기 때문에 신비감을 더 조성합니다 중저음에 성렴도 깊어 노래가 꽤 풍부합니다 다룰 수 있는 악기가 많은데요 드럼도 칠 줄 알고 일본의 전통 악기인 차미센도 연주합니다 피아노는 어릴 적부터 쳐서 꽤 실력이 출중합니다 엑스제팬의 요시키가 각채의 연주를 보고 미친듯이 박스를 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요시키랑 각채랑은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꽤 친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둘은 첫 만남에서부터 샴페인 16병을 클리어했다고 합니다 드럼도 칠 수 있어 가끔 하이도와 함께 연주할 경우에는 하이도가 각채에게 드럼을 잘 맡긴다고 하죠 도쿄 필하모니랑 같이 공연을 하기도 했고 음악적으로는 꽤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게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완벽을 기하기 위해 혼신을 다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생방송 중에 리허설용 MR을 튼 스태프에게 웃는 얼굴로 똑바로 안하면 죽여버린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완벽주의자입니다 네이티브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외국어 능력도 뛰어나죠 전부인이 한국인이어서인지 한국어도 잘합니다 2009년 도쿄올림픽 주최 회의에 참석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연수를 당당하게 해내 최소 4개국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트위터에서는 다른 언어를 배우려면 한국어가 제일 간단하다 문법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올렸습니다 각채는 공공연안 친원파입니다 2009년에 아시안송 페스티벌에 일본 대표로 참석해 기자회견에서 유창한 한국어로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고 팬클럽 이벤트에선 카라와 빅뱅 등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불렀던 호문이죠 김치를 엄청 좋아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김치의 매운맛이 좋다고 하네요 가끔 정부 비판적인 모습도 있어서 최근엔 코로나 방역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따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별난 각트이지만 팬사랑은 끔찍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라디오 DJ들 진행 중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려서 힘들다는 사연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은 각트는 학교 폐지를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으며 그 결과 폐지가 안되고 사연을 보낸 학생은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다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 졸업식에 와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죠 당시 각트는 내한 공연과 미국 일정이 있었지만 최대한 스케줄을 조정해 2시간 짬을 내 학교로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졸업식에 깜짝 등장한 후 사연을 보낸 학생을 불러 일으켜 세운 뒤 약속은 지켰다 라고 말하고 쿨하게 퇴장했죠 나이가 많은 만큼 스캔들의 역사도 깁니다 2003년에 일본에서 활동했던 대만의 비비안수와도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둘은 도모토큐다이에 같이 출연하기도 했었죠 비비안수는 각트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합니다 이후 유네그라 류코와 잠시 연애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둘이 만나게 된 계기는 CM 촬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트가 유네그라의 스타일의 첫눈에 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보도는 따로 없고 소문만 있었습니다 슈가 출신 아유미와도 열애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재설이 나고 얼마인데 각트에게 사생화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각트의 사생활 논란 소식은 도쿄 국세청이 각트의 불투명한 자산에 대해 조사하던 중 그의 재산 일부가 캐나다로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불거졌는데요 주간문추는 이 돈이 전 애인과 4살짜리 사생화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죠 각트 측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일일이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기금 횡령 의혹과 팬클럽의 운영기금 사용처가 불분명의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탈세로 고발된 것은 팬클럽 운영사의 임원들이었고 각트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소속사를 이전합니다 2016년도에는 일본 내 재산을 처분한 뒤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것이 알려졌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쿠알라룸프루의 집을 잠깐 잠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30대 초반부터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던 중 마침 방문한 쿠알라룸프루가 마음에 들어서 해당 지역으로 거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법인세가 싼 것도 한몫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일본의 법인세는 아베노믹스 이후 낮아져서 30% 정도가 됐지만 말레이시아는 20% 정도대라고 합니다 각트는 다양한 사업을 벌였는데요 호스트 로란도랑 의류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스핀들이란 과상화폐 ICO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의류 사업은 디자인 도용 문제로 사과하고 없는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각트였지만 올 9월에 무기한 활동 중지를 발표합니다 이후로는 어린 시절부터 앓던 신경계 질환 때문이었습니다 체중이 10kg나 빠지고 발성장애도 심해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각트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나마비르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틀한 인물이 알면 알수록 신기해서 찾아봤는데요 알아두 알아두 신기하네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